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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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전히 처음보다 이 완전히 온산의 할머니 무슨 뭐 해원이 기도한다고 야산하였어? 내가 어머니 한번 불러가지고 해원이 기도하면 좋은 고등 한다고 나 그런거 못한다 그래야 원래는 죽을때라 잡동살이 저 아래 전부 다 막을 해서 그런거 하더라도 내버려주지 말라 그러니까 이 문장단은 저 배가져가지고 어머니가 말이야 이 문장단은 저 배가져가지고 저 문장단은 내가 형님 자리 때문에 미웠을까더라는 거야 남들은 처음보다 기도하게 해 가만 놔주고 말이야 자기 예민은 기도 한번 생각해주고 지금까지 내가 어머니 아버지 기도 한번 하나도 안했다고 뭐 누구를 기도해 나를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건 다 나 따라오게 말하는 거야 다 승리하고 다 떼가져서 말이야 알겠어? 대통령이 되는 거 일정으로 대통령이 전부 다 배가 가는 거 다 따라서 가는 거 아니야? 걱정은 갈 필요 없다는 거야 내버려준다 수습할 수 있는데 세계는 내버려준 수습할 길이 없는 거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야 내버려준 수습할 길이 있어 못하거든 전부 다 싸고 못하거든 내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내버려준 거야 내가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때가 되니까 총적복귀 사명하고 고향환고향하는 이때가 됐으니 말이야 영계에서도 자기 선생님 고향 저 조성들을 불러가져가지고 잘 잡아줘야 되거든 하루는 문이 여기 왔나? 안 왔나? 어머니가 낳다가 천으로 웃으면서 야야야 영계야 내가 뭘 몰라서 그래서 지금 말을 보니까 내가 영계의 둘째 번짜리가 한 듯하고 참 고마운 일이라고 하면서 말이지 아들 되어서 고마운 게 생각하고 무슨 말이냐 그래서? 모르는 모습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모르니까 거기다 죄가 용사받지 아이고 우리는 용사받아 너희들은 다 알지? 정적적 메시아가 뭔지 알지? 아나 몰라? 아나 모르나? 아나 모르나? 너 모르는 모습을 손 들어봐 없잖아 똑똑이 와라 장작권, 부모권, 왕권 복귀란 말 역사에 처음 나온 말이야 그만해! 천재 받으면 안 돼 집에서부터 무엇보다 더 구향을 넘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담 완성한 자리에 참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알겠어? 참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이름이야 장작권, 부모권, 왕권이라는 것이야 내 미국에 떠나게 되는지 얘기했어 7월 28일 9월 참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이름이 왕족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 처음 발표한 거라 알겠어? 왕족이야 마지막이지 알고 보니? 마지막이야 원리가 그걸 아무리 얘기 안 하고는 말이야 천하통일 천하의 통과 천하의 기반을 다 가져가지고 하늘날의 왕궁과 지상왕궁을 통일식으로 쓰인 기원이 생겨나질 않아 전부다 참부모가 나와가지고 전부다 인간 미지의 사실을 파헤쳐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오기에 얼마나 손님이 처진 것인지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?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마 인류 역사는 255천만 날 바로 그가 255천만 날 창세 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겸에키냐 그것을 너희들 구해주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사실은 흐린빛을 지는 자들이 꽁지를 힘들고 뭐 이러고 저러고 사형자의 까꿀에 꽂히더라도 천만 번 감사할 입장에 대해 그러고 정식을 똑똑 차려라고 알겠나? 통일교의 이름이 있던 사람들 이제 열두 명 거려지고 내가 이제 지방 순당할 거야 열두 곳에서 부흥해야죠 종족적 메시아 선포식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? 종족적 메시아가 뭐냐 확실히 책임 있는 사람이 가르쳐줘야 통일교의 간부들이 가르쳐줘야 돼 버리는 사람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일적들을 건네해가지고 확실히 알고 들어가가지고 너희 아들 딸들 전부 다 이런 사랑하고 보호하는 입장에서 전부 다 통일교의 간부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자리 잡아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온 거라고 알겠어? 알겠나? 네 그 어디부터 먼저 가시냐 통일교의 이름 있는 책임자들 했던 사람들 없죠? 자기 정적 벌써 이름 있는 사람은 10년 전부터 저 가정교회가 뭐야 가정교회가 정족적 메시아 판굴 잡는 거 아니야? 얼마나 자랑스러워 가이나벨 자기 중심 삼아가지고 혈적을 중심 삼아가지고 반대하는 사람 살 세계 위에 자기 혈적을 통일해가지고 승리의 택권을 지었다는 것은 이것은 처음보다 자유스러운 이런 정족적 메시아 시대에 압세가 돼가지고 표창을 받을 수 있는 물이야 다 놓쳐버려가지고 다 실패해가지고 이건 마지막이지 이제야 뭐 실패할 게 없지 반대하면 뭐하여 실패하지 이거 정족적 메시아 안 버려도 되는 거야 알겠어? 가만 둬도 다 내가 다 실패할 수 있는 거 알겠어? 어? 너희들 왜 이렇게 서두르냐 너희들 전부다 앞으로의 국민을 수습할 수 있는 통일교회의 간판들 전부다 정족적인 자기 일정의 간판들 세워주려는 게 있어 그 재료가 필요하잖아 잘 먹고 잘 살고 나발 붙이고 춤추고 다 이래가지고 할래? 네? 통일교회의 역사적 전통을 대표한 하나의 재물이 돼가지고 그만 그대로 일정도 통일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정족적 메시아 사명 아니야 그렇지? 메시아 사명은 이것은 숙명적이야 운명적이야 숙명적이야 부자지 아버지의 아들로 태환이 되면 그 아버지가 살인강도가 됐으면 살인강도 아들이지 그렇지? 역적 됐으면 역적 아들이 되는 거야 그걸 피할 수 없어 숙명적이야 숙명적이야 정족적인 메시아는 부모의 자리에 나가는 거지 부모의 자리에서 아들 딸을 먹는 것이야 그건 숙명적이야 피할 도리가 없어 이거 못해가지고는 저 나라에 가가지고 이쪽이 없어 설 자리가 없는 거야 자리를 자리잡아주는 것을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고 선생님이 일가 앞에 내 하여튼 모든 역사적인 한을 풀 수 있는 대신 이런 이런 스킬을 가져가줘 이러므로 말하면 여러분 부모들 선생님이 부모가 해방된 것 속으로 여러분의 부모까지 혜택을 입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가 타락하지 않은 어머니 아버지가 등장하는 거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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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